왼쪽 측면으로 자 크로스 슈팅 현상적인 골입니다 훌륭한 웨즈 손흥민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원초로 나갑니다 자 낮슛 골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흘러나온 볼 좋은 찬스 슈팅 골입니다 두 골체로 도망갑니다 번더스탠 수루패스 슛 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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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. 찍어쳐줍니다. 슈팅! 아, 이거 안 좋은데요. 이 시점에 자체 골은 너무 뼈 아픕니다.